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정면도 어려워 죽겠는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그치? 어... 저기로 한번 올라올까? 오 쉿! 구겨봐라! 뭔가 좀... 아하! 여기도 올라오죠. 쉬겠다 너. 아하! 저기 운전수가 있구만. 어. 포수는 근데 있나? 근데 포수가 잘 안보여요. 일단은 어. 저기 또 운전병부터 쏘자. 어차피 계속... 운전병 쏴주어. 어. 약점같은게 있으면 좋지. 약점같은게 잘 안보여. 여기다가. 포수는 어. 포실을 노릴... 포실에 있던거 저... 조종서만 노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된다보지. 그게 지금 문제인가. 혹시 저 뒤에 있는 저걸로 맞출 수 있나? 아니면은 저 안에 또... 그거라도요. 그거라도요. 오. 아하. 어쨌든 십자가 좀 많이 내 의도. 일단 내나가다가. 여기 뛰어난거죠 개나 보는분도 지금 조심해서 아이씨 착전하면 되겠구나 공격 파괴할만한것이 있으면 좋던데 판절실력이라든지 그런것도 없죠 지금은 위기 중에 위기인데 이거 일단 어쩔수 없이 뒤로 가면서 해야겠다 지금은 지금 그거 왜 생각나는게 없어서 좋더군요 여기 벽만 가능하네요 여기 위로 올라갈거같고 여기에는 뭐가있어 여기도 뭐 별거 없는데 여기 욕실이고 오 멘트야 내 려가 좀 들어 이거도 이제 차단시켜주오 더이상 아무도 모르게 여기에도 지금 대공포같은게 있죠? 지금 현이 저디야 여기있죠 그리고 또 암살사 암살시키고 이때 이쪽으로 갑자 근데 여기에 가려져가지고 잘 될까 안될까 모르겠다 그치? 그건 좀 생각해줘야돼 여기에 뭐하는곳일까 소리가나는거 보니까 뭔가 그같은 느낌이다 그치? 왠지 모르게 그 전착음직인 느낌이잖아 장갑차는 그런느낌 여기 야 여기도 완전 막혔네 오 따지 위에 올라갔대있네 아까 사다리같은게 있었데 그치?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도 어 잠깐 여기있다 야하 여깄어 뭐해 이거 속사 개베르 9 9 9 9 9 9 9 9 3 아 여기에서 얘가 당했죠? 어 근데 야 이거 쉽지가 않겠구나 이게 어 이게 지금 가까이 가서 접근하지 않는 하나 이게 어려울거 같아요 그치? 어 어허이 수리타게리해 역과 그러다니 어 이렇게가지고 근데 폭발까지 간지했어도 지금 여기까지 못까놓으나 자 일단은 와 이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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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방향으로 방향으로 돌려보자 제식타야 야 근데 여기가 못 올라가게 맞긴 했나보네 그렇지 아니 저거 저거 전차 저거 장갑차 처리하다가 우려 굴러가 걱정이다 아하 약점 있군 그러면 여기서 쏘면 되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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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이따 기다렸다가 전박 쏘고 그러면은 어 알아서 터지지 쉽게 안 터지네요 근데 어 됐어 후후 겨우 잡았네요 겨우 잡았어 겨우 잡았어 어 어쨌든 겨우 잡았고 이제 남은거는 어 뭐 여기다 뭐 여기다 뭐 부비트 설치하든지 뭐 그런거 해야지 어 됐어 근데 여기에 뭐 제압할만한게 있나 그런거 있는지도 살펴보자고 아직 여기 안 끝났으니까요 그쵸 여기에 내가 아까 돌아봤던 곳이고 이것도 무력하오 이것도 무력하오 아 와 근데 저거 근데 다시 한번 쏴봤거든요 저기 어 생각해보니까 여기 아래 폭발물 뭐 싣고 뭐 이런거 하나보네 어 어허이 어허이 그렇다보니까 어 이런게 어 막 어 나올 수 밖에 없나보네요 여기 이제 무전기에 무전 하면 되고 어허이 여기 아까 그거 아냐 근데 이거 무력화 시키지 않나 아니 무력화는 안시켰을걸 봐 어 어 어 무력화 시켰나 오랫동안 어 어찌됐건 지금은 어 방어시설 무력화하는걸 알겠는데 어 어 어 그렇게 쉽게 무력화가 되지 않을거하데요 어 어 어 여기서 한번 더 숱타서 좀 어 어 어 여기다가 어 어 어 뭐 근데 그렇게까지 잘 안되네요 어 어 어 상갑차는 무력화 되었지만은 어 어 나머지 없네 어 어 여기다가 뭐 써먹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는 건 나쁘지 않겠네요 어우 뜨거워 항상 불조심하고잉 불조심은 불조심해야 되다가 불조심 못했네요 여러분 불조심합시다 예전에 불조심 캠페인 같은 거 그 예전에 mbc에서 한 적도 있었던 거 같애 나 기억나 그때 불조심하시다가 그런 캠페인이 있었군요 여러분 불조심하시오 불조심하시오 근데 어차피 이제 끝나지 않나 어차피 끝난건데 뭐 더 있을만한 것도 없어보이구 일단 여기 나중에 하고 어 배고파지지 값사네 일단 찍고 가자 다음 제국도 가야하니깐 어 빨리 이거 지켜보이소 역시 어 다음 석탄 어 됐어 됐고 여기에도 아까 움직임 보였어 참고적이 아하 좋지만 쉽지 않겠구나 정말로요 어 예 타겟팅 확보십니다 일단 기다렸다 하자 됐어 이번엔 원거리 저격 성공 아 아 아 아 됐고 어 좋아 그 다음 그 다음 대공포 근데 웃긴건 88mm가 아니라 그 연발 AA건이라고 있나봐요 그게 그게 그런 케이스인가봐 어 물론 옛날에도 그런게 있긴거 예자예자가 좀 불법이지만 메달오브 스피어헤드인가 스피어헤드에서도 그런거 보져있었구만 그런거 예자도 보져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요 느리게 요거 보급조에 일단 하늘한테 하늘정도 좀 얼어주고 구 보느누도 있으니 조심 바방 폭탄 어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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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가 죽어도 내가 생각은 못했노라오 이따 빠지자오 야아 거기에 오 전차가 있을 줄 몰랐어 아까 저거 했던거죠 일단 수풀이 있으니깐 일단은 텔레비니에다가 어 그거 뭐야 어 그걸 했는게 있겠어 그치 아 여기 텔레비니에 압력식 지뢰 이렇게 있구나 어 그러면은 생각해보셨어 일단은 압력식 지뢰에다가 TNT 서치하는 방역을 하자 일단은 길봉을 봐야겠어요 길봉 일단 움직임 어 이번에야말로 어 잠깐 어 확인했구나 어 9비트도 서치 안했군요 근데 문제는 제가 어 어 음 아우 자세히 없더라고 깨다 한 발 쏘자오 한 명 사살 완료 일단 멀리 가네 한 바퀴 돈다 이거지 일단은 아까 그 병사 어 여쭈어 됐어 혹시 볼까? 어 빨리빨리 빨리 됐어 수뇌 그리워 자 신청하게 다 보겠지 어 그리고는 꽝 일터 이득 이것이 바로 일터 이득이야 음 어 어 어 어 어 어 잘했죠 그난적인 탱크리즈가 어딜 가면 오지 잠깐 잠깐 탱크하고 위치하면서 여쭈어 일단 보니까 어 어허 숨겨진 아이템을 확인 설마 탱크 멀리 갔나? 일단 혹시 보니까 여기다가 어 아까 압력실이 좀 탱크 움직임에다가 하나 서쳐주고 그래 여기다 채팅 아 제발 이루지마 어 됐어 됐어 그리고 압력실이요 됐어 쥐니티가 헛꺼졌구나 와 이거 이볼 거 진짜 잘했다 어 저기 올 줄 몰랐어 어쨌든 이따 위치를 잘 담았죠 제가 어 어디로 왔냐 어디여 뭐야 다른 방향으로 하냐 에이 아 뭐 좋아 그러면은 어차피 저쪽으로 지나가길까 확인했겠다 어 저쪽에다가도 어 티엔텔 이거 설치해줍자 일단 압력실에 이제 확인하고 어 아 쉿 또 보는 놈이 있다 이 정도 어 이제 설치하러 이제 조심하고 또 돌아온단 말이야 이야 와 오늘 진짜 가는 길목마다 장날이야 장날 어 어째서 가는 길목마다 진짜 장날이야 장날 어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이거 빨리 오 뒤에 뛰어 오 오 뛰어있다 오 일단 뛰어요 일단 뛰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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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대놓고 간대잖아 생각보다 그쵸? 일단 그리고 여기도 이제 문제죠? 방어시도 무력화하는데 이게.. 아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이 부분은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떤 방어시도인지 지금 몰라요 저도 지금.. 아이라고.. 일단 이것도 무력화어 일단 탱크 위치도 보고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탱크 아니에요? 일단 혹시 그러니까 띄어가자 다시한봐야게요 내가 놓친 게 있나 봐요. 봐야 할 거 같고. 와... 야 진짜 이거... 이제는 AI... 저 탱크 AI가 진짜 치밀하네 이게... 와... 그나마 저게 그 탱크 데이트 운전사의 시야 강의도 잘 안 보여서 방적이 어찌 그렇지 않으... 아휴 진짜... 일단 어쨌다. 한 번 더 해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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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탱크... 됐어.